안녕하세요. 캄보디아 조나민입니다. 저는 앙코라트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씨엠닙에 살고 있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사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포항에서 왔고요. 은퇴 미리 살아보기 해서 지금 2년 차 미리 살아보기로 왔습니다. 쉽지 않은 결정이실 텐데 지금 어디 가시려고 하십니까? 지금 한국 자매결연 매진 수원 마을하고 톨레삽에 있는 수원 마을 말씀하시는 거죠? 수산가옥에 물통을 나눠주려고 저번에도 했는데 날씨도 오늘 또 그래도 햇빛이 좀 없기 때문에 오늘 날씨 좋습니다. 네. 두 군데 이렇게 나눠주려고 40통, 40통씩이요. 네. 그럼 같이 한번 저도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? 아 예. 고맙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이번 영상은 CM립에서 아주 귀한 봉사활동을 하시는 김현중 사장님을 만나 뵙고 봉사활동 하시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. 이번 편은 생수통을 나눠주기 위해 톨레사 포수 가는 길 로드뷰 위주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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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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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